자, 여러분들 78쪽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여성, 청소년 등 보호활동이라는 타이틀 하에 첫째, 이제 소년 보호활동과 관련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쌍그릇을 보면 소년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자, 첫째,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이란 몇 살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 19세 미만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자가 소년입니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그 밑에 소년의 분류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년을 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비행소년과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며 비행소년을 다시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하고요. 촉법소년은 뭐예요? 형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살부터 14살 사이의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형사 미성년자라서 처벌, 형사처벌 할 수는 없는 자죠.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분류를 하고 우범소년이라는 건 뭐야? 말하자면 아직 형법에 위반되는 어떤 범죄행위를 한 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 성격 환경에 비춰볼 때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 구분을 잘 구분, 그거를 공부하면서 가나다,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 조성한다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다든지 술 마시고 소란, 피우거나 이런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격이 있는 그런 자를 우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이란 거 어떻게 돼요? 직결심판, 아까 공부하신 직결심판 절차법이 정한 직결심판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란 범죄소년. 그러니까 범죄소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소년이긴 한데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그런 경범죄를 범한 소년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경찰이 취할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호의 대상과 송치및 통고해서 제4조에 보면 그 굴궁호 씨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의 처리, 괄호 소개된 거 보세요. 위에서 말한 우리 거기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일도 있죠? 1호가 뭐겠어요? 범죄소년, 2호는 뭐야? 촉법소년, 오른쪽에 79쪽에 3호는 우범소년이죠? 이런 범죄소, 이 중에 1호,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경찰이 사건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 2호, 3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어떻게 돼요? 관할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를 한다.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됩니다. 79쪽에 이 소년 연령도 범마다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아동, 소년, 청소년 이런 게 다 뭐예요? 범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동이 또 저기 쪽에 도로교통법에 가면 6세 미만자를 또 아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공부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9세 미만자라고 했고 청소년이라는 그 연령도 범마다 다릅니다. 그게 나와 있듯이 그래서 뭐 그냥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뭐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줄 안에 아동학대 처벌하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대해서 신체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 이런 거를 아동학대라고 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아동학대 아 저 뭐야 아동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에 대해서 따위를 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범죄가 최근에 늘어나서 새로 최근에 2014년 1월달에 새로 만든 법이 81쪽에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핫한 주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쌍가로 3번을 잘 해놓으랬어요. 자 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 용어정이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개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18세 미만자로 돼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18세 미만자 요거 알아두시고 아동학대범죄 목록이 쭉 있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크게 보면 아동에 대한 신체 정신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방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나열된 거니까 그냥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82쪽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 아동학대처벌하거나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단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라든지 성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다른 법에 그 법을 우선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거기 공부해놓고요. 그래서 또 처벌에 관한 특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가중처벌. 일반적인 사망범죄, 상해범죄 이런 것보다 더 가중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읽어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 친권상실청구가 있죠? 아동학대를 한 범죄자가, 아동학대자가 누굴 때? 친권자인 부모일 때는 친권을 박탈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친권상실. 그 다음에 83쪽 보세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동학대 범죄 처리 절체에 관한 특례라고 있죠? 여기가 중요한데 일단 신고 의무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들어오면 경찰관은 바로 출동해야 될 의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주 중요한 거 83쪽의 맨 아래 항목 뭐 있어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했을 때 상황 살펴보고 어떻게 돼요? 그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이런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 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조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거기 동그라미 1항에 응급조치가 네 가지 있어요. 그 네 가지 꼭 체크했어요.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야 하는 응급조치. 아동학대 범죄 행위 제지. 가해자로부터 격리. 그 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보호시설로 인도. 그 다음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이런 게 바로 현장 가서 상황보호 바로 응급조치해야 될 조치 내용들입니다. 네 가지 응급조치 내용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이때 경찰이 취하는 응급조치는 어떻게 돼요? 72시간 범인에서 해야 된대요. 72시간이면 날짜로 따지면 3일 되겠죠? 자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 3항 잘 주기하고요. 그래서 응급조치 내용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이번에는 조그맣게 한 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 있잖아요. 아동학대 가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즉 8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아동학대 행위자니까 아동학대 범 가해자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라는 걸 한 거예요. 물론 형사처벌될 대상은 형사처벌 재판도 가야 되지만 긴급 임시조치 자 동그라미 1번 사법경찰관 우리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유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긴급해서 이제 임시조치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뭐예요? 경찰이 그 현장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돼요? 또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어떻게 돼요? 이 임시조치라는 걸 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임시조치라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임시조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는 게 있고 급박할 때 하는 게 긴급 임시조치니까 이 긴급 임시조치의 내용이나 밑에 임시조치의 내용이나 또 같은 거예요. 다만 밑에 있는 임시조치 이 임시조치라는 건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급박해서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이럴 때는 일단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현장에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그 긴급 임시조치 내용이 뭐겠어요?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면 임시조치 결정.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임시조치라는 건. 첫째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판사가 일요일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을 내려서 임시조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임시조치 내용이 뭐예요? 1번. 피해 아동이나 가정 구성원을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시키는 거. 퇴거 등 격리. 그 다음에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그러니까 가해자를 뭐예요? 100미터 이내에서 접근 금지. 그러니까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킨다든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려놨든지 전기통신, 그러니까 전화나 이런 거 못하게 접근 금지 4번. 친권 행사 정지. 그 다음에 상담 교육기관 등의 보호기관 등의 상담이 교육위탁, 의료기관 등의 위탁, 유치장 등의 유치. 이렇게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거 임시조치네요. 그러면 뭘 구분해야 돼요? 아까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응급조치라는 거 있죠? 응급조치는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응?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 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조치는 원래 신청을 해서 판사가,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1월 판사에 신청,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받을 긴급한 경우,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이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긴급 임시조치 결정이에요.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나 조치 얘기해두고 그 다음에 임시조치 결정. 원래 임시조치 동그라미 2항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1호부터 7가지의 내용 중에 뭐예요? 뭐 이렇게 병과할 수 있다니까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같이 두 가지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판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조치 기간은 두 달을 넘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연장 필요가 있으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유의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조치, 원래 판사가 결정하는 거다. 임시조치의 내용을 일단 먼저 보세요. 임시조치의 내용을 보고 임시조치는 신청을 받아 어떻게 돼요?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다만 어떻게 돼요? 긴급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판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일단 긴급 임시조치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제 13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정식으로 판사가 하는 임시조치죠. 그렇게 공부해 두세요.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86쪽으로 가보세요. 임시조치는 86쪽의 두 번째 라인 임시조치의 청구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하는 거예요. 원래는 임시조치는 검사가 재발 우려했을 때 직권으로 신청하든지 경찰관의 이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 하고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즉 검사는 경찰이나 뭐예요? 즉 경찰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사가 법원에 아까 말한 임시조치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경찰이 취하는 조치 뭐 있었어요?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응급조치하거나 임시조치할 필요 재발 우려가 있고 이런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이 취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동그라미 1번 경찰이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정식으로 임시조치 법원에 결정 받아달라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해야 됩니다. 청구 그러면 2번 검사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내에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항 이때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받아달라고 법원으로 받아달라고 청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때는 경찰이 취한 긴급 임시조치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정리하고요. 밑에 또 밑에 두 번째 거 볼까요? 사법경찰관의 검사의 송치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고요. 검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검사는 이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될지 등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내리기 전에 조사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기소 안 하기로 유예하기도 할 수 있고 아동보호사건으로서 처리해서 이거는 아동보호사건이 되면 그 뭐가 돼요? 그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뭐 교육 어디 가서 수강 교육받게 하거나 뭐 이런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기소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다음에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으면 기소해서 송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송치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87쪽에 아래 라인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호처분의 효력이랬어요. 만약에 기소,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보호처분하기로 확정을 한다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사지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소시효 정지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마지막란에. 자 동그라미 1번 이거 숫자 외워둬야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때부터 진행한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밑에 두 개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 공소시효. 그리고 또 뭐예요. 아동 보호사건이 법원에 보호사건일 경우는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된다. 밑에 3번 만약에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 시효 정지되는 건 어떻게 돼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이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 새로 만들어진 법이고 최근에 핫한 주제라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드시 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법 특별처벌 특례법 이거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90조계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할 거 청소년의 연령 만 19세 미만자 단 그 해 1월 1일부로 그 해 년도에 생일이 돌아오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 약물 등 이런 거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뭐 뭐 들어가요? 술 청소년 유해 약물에 주류 거기 보세요. 맨 밑에 주류 술, 담배, 마약류, 환강물질 그 외에 별도로 지정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물건 해가지고 또 우리 뭐예요? 유해 물건이면 거기 나와 있듯이 심각하게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그러니까 성기구 같은 거나 음란한 성기구 등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도 규제하고 이래서 이런 걸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업소 해가지고 청소년 유해 업소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91페이지에 청소년들 출입시켜서도 안 되고 고용해서도 안 되는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오른쪽에 가면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이 되는데 고용하는 것만 금지되는 업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구별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둘로 나눠진다. 자 91쪽에서 청소년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업소 1번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뷰톡 개입 제공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행행위 영업 사행행위 영업장소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다음에 비디오방 노래방 노래방에도 청소년이만 출입하는 그 청소년 씨를 따로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무도하거나 아까 댄스 말하죠? 그 다음에 뭐 7번 같은 거는 무슨 화상 채팅방 이런 거죠? 화상 대화방 그 다음에 뭐요? 뭐 8번 9번 이런 거 지정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목록 나와 있는 거 좀 유의해 두세요. 그 다음에 경마장 뭐 이런 데도 들어가죠? 예 자 뒤로 가보세요. 경마장 경륜장 이런 도박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만 금지되는 없어 그래서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하는 없어 그 다음에 이번 숙박 없어 그 다음에 뭐요? 뭐 안마실 같은 거 따로 설치해는 목욕당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발소도 약간 어떻게 돼요? 약간 퇴폐적인 이발 없어 그 다음에 5번은요? 아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이발소는 머리 깎으러 가야 되니까 출입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원칙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지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목욕탕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지만 안마실 설치 뭐 이렇게 영업하는 데는 청소년도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요? 달리 말하면 차종류 등을 배달 판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방입니다 다방 다방 그러면 다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속칭 티켓다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티켓다방도 청소년은 고용은 못하지만 출입은 가능한 곳이 됩니다 다방이니까 그 다음 6번이요 소주방 호프 카페도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은 못하는 거고 출입한다고 해서 소주방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면 안 되는 거죠 출입은 가능하지만 그건 술 파는 행위 금지는 또 밑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방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출입은 가능하다 고용을 못한다 유해 화학물질 영업소 9번은 어떻게 만화방 청소년 고용 금지입니다 출입은 가능한데 만화방 이런 것들이 돼서 그래서 이거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요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곳과 출입만 가능하고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 이거 구별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인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유해 업소뿐만 아니라 업소에서 일정한 업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 행위하는 거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유해 행위 뭐예요 첫째 줄 성적 접대 행위 그죠 또 성적 접대는 아니라도 유흥 독구는 적게 유흥 접대부로 고용해서 유흥 독구는 적객 행위 음란 행위 그 다음 뭐예요 구걸시키는 행위 그죠 또는 청소년의 무슨 기형 등을 모습을 관람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침을 판매되어 한 행위 유통시키는 행위 환각물질 이런 거 판매되어 이런 거 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업소에 고용하는 행위 또 뭐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혼숙 그런 행위 혼숙시키는 행위 이런 거 이런 것들 예 금지시키고 처벌하죠 그 외에 쫙 있습니다 처벌하는 행위들 굵은 글씨로 1번부터 또 6번까지 5번 보세요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하는 행위 6번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하는 행위 7번 모두 처벌해요 청소년이 이제 술 담배 직접 못 사죠 그러니까 술 담배 살 때 지나가는 뭐 할머니 노인분들에게 아 이게 술이나 담배 좀 사주세요 사줘도 사준자도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술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자도 처벌합니다 예 그래서 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 행위 이런 거 하면 각각 오른쪽에 정한 대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94페이지 위에 청소년에 대해서 갖는 예 채권의 효력 제안 이랬죠 그래서 1번 보세요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 자가 왜 그 행위와 관련한 유해 행위와 관련한 청소년이 갖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같은 이치로 동그라미 2번도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된 청소년이 고용됐거나 어떤 유해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청소년이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좀 정리하자면 술집인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고요 소주방 호주 호프나 카페는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은 금지되고 다방이나 일반 식단은 청소년 출입도 고용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청소년에게 술 단배 판매는 다 금지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판례들이 몇 가지 9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되 판례 1번 한번 같이 검토해볼까요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령 확인해야 될 의무 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보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장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한다든지 주소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내지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청소년 나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고용했다 이러면 이거 의무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은 고용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청소년에게 술판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참고로 꼭 봐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으로 가보세요 97쪽에서는 5 아동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잘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여기서 아동청소년이란 연령은 몇 살이에요 여기도 19세 미만자입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록이 길게 써있으니까 참고로 보고요 성범죄 그중에 또 성폭력범죄 이용음난물 이런거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세요 다음페이지에 보면 처벌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여러가지 또 쭉 죄목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사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산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자 우리 백페이지로 가보세요 백페이지로 보면 일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은 성매매 다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아까 말했어요 일반 성매매는 세가지 조건 즉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금품 약속 받고 금품 대가 하고 그 다음에 성행위하거나 유사성행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매매 처벌로 되는 것은 불특정 대상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판은행 이란 거죠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든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르고 일반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포함하는 건 똑같고요 일반 성매매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요 성매매에 연령을 제한을 안 두는 대신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했을 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 성매매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요 그러면 핵심은 1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절차 따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다는 가중처벌 규정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는 뭐예요 심신장애가 있어서 범죄 저질렀다고 감경사유 중에 하나인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그거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술 먹고 했다는 이유로 진짜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걸 감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지 하는 여론이 높아서 그래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자 공소시어 잘 공부하세요 동그라미 1번 공소시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어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어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걸 처벌을 원하는지 하는 걸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DNA DNA 증거 등 죄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어가 10년 연장된다 각 죄목마다 그 다음에 3항은 어떻게 돼요 특히 13세 미만자 및 장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희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13세 미만 장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는 죽을 때까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공소시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1, 2, 3항에 초점을 두세요 1, 2, 3항을 잘 위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제목만 형벌을 선고하면서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이렇게 수강하라고 같이 병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권상실 만약에 아동청소년 대상 이 성범죄가 뭐예요 부모 등 친권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 친권자일 때는 친권상실을 법원이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다음 페이지 102쪽 보세요 그러면 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그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수사하고 재판할 때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물의 촬영 보존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비디오 녹화하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을 꼭 중시하세요 다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2번 원칙은 1번인데 2번에 피해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 할 때는 촬영해서는 안 되고 다만 뭐야 원하지 않는 자가 친권자 중에 아 가해자 가해자가 친권자 중에 한 사람일 때는 원하지 않더라도 촬영할 수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2번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성은 아까 왼쪽에 얘기할 때 배려하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동석하게 하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동청소년 당연히 비밀을 알게 된 경찰관으로 비밀로 설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큰 의미 없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104쪽 가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할 수 있으며 또 뭐 아동보호시설 뭐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의무자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게 된 의무자가 있고요 넘어가세요 여기서 수사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 특히 104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시하세요 자 검사는 뭐 할 수 있어요 검사는 문장이죠 검사는 성범죄 피해를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에 뭐예요 보호관찰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조치를 결정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가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해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피해 아동 주거로부터 가해자 분리 내지 퇴거 조치 그 다음에 3번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 그 다음에 4번 뭐야 연락 끊게 하는 거 있죠 전화도 못하고 접촉 금지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위탁 시설에 보내는 등의 보호조치 이런 거를 뭐야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와 경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검사가 청구하는 거지 경찰이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문장에 법원에 이런 조치를 청구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거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 내리는 겁니다 다섯 가지 항목 이거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예 그것도 보세요 가해와동청소년 처리 거기도 읽어보세요 만 그러니까 밑줄 연령 연령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이런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일 때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따지면 뭐예요 촉법소년이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동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일 때는 우리 경찰은 신속히 수산으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를 하고요 2번 14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범죄의 정상을 가려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14세 이상이니까 형사처벌 가능하니까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거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 2번을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하고 어떻게 돼요 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죠 취업 제한 한번 참고로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가 107쪽에 어떻게 돼요 판례들이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보는데요 특히 15번 판례를 한번 볼까요 15번 109페이지에 있죠 최근 판례 중에 하나죠 2015년도 판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돼요 15번을 보니까 제작한 영상물이 그러니까 아마 교복을 입고 성행위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 아니면 촬영을 했나 봐요 제작한 영상물이 일반 사람들이의 시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실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거 유포시키지 않고 사적으로 소지 보관하기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 성부에 관한 법률이 정한 뭐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해당하지 않냐 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음란 영상 제작했다면 그것을 대당 아동청소년이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한 것이라도 상관없고 또 뭐예요 유포시킬 목적이나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했다 해도 그거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행위 이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9미터에 16번도 하나 볼까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 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연령 확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했다면 특별한 사정 적어도 아동청소년 성은 사는 행위 알선을 하는 데 있어서 밀필적 고의는 인정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의성이 인정돼서 고의 있다고 보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14번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14번도 14번 판례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판례 입니다 14번은 하여튼 이 아동청소년법 규정 보면 다섯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줄 치인데 아동청소년 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 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등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10살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나이는 20세야 근데 좀 어리어 보여 그런 어린 여자한테 뭘 입혔어 교복 같은 걸 입혀가지고 실제 성행위 영상을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실제는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동청소년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해당하는 자가 영 저 뭐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거 쉽사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단정하면 안 된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등장인물의 외모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신체발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평균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하는 거다 라고 인식될 정도가 되야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는 거예요 실제 나이를 꼭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지만 진짜 아동청소년이 영상인물의 주인공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래야 객관적인 시각이 그래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교복은 입고 성행위를 하지만 저거는 20세는 20살은 좀 넘었을 거야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정도라면 그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다 14번 15번 16번 이런 거 한번 잘 읽어보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판례 공부해 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0쪽을 보도록 할까요 110쪽에 6번 항목을 보세요 6번 항목은 실종 실종 아동 등의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법률은 많이 하진 말고 가볍게 하고요 뒤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115쪽의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간이 돼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